현재는 합니다 どken씩 업적aters 여행 어항 여기는 모든 이준세세 에 돈을 많이 들어가요 종인 civil και 생명서 여기는 한국국제대 이준공여회입니다 여기 이준전 센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오는 사람들 여러가지 일들 이제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후원금에도 일정 부분 완전히 기댈 수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이제 일선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수익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 혜택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 공간이 내 자신한테 어떤 역할이 일종의 이제 피난체를 다 해줬잖아요. 월급을 못 받은 거 받아줬지 폭행감 그 산재 처리 다 해서 해주잖아요. 회사 잘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자기 나라가서 되게 공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돼. 일정적으로.